그 어머니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일이 힘드셔서 아이 교육에 어떤 자극을 주시기 힘드시다거나 아니면 아이랑 놀아주시기 힘드시다거나 아 나 피곤해서 그러면은 그때는 일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때를 썼을 때 어쩔 줄 몰라 하시거나 아니면 TV를 틀어주거나 음악을 틀어주거나 하는 거는 아이한테 교육적인 바람직한 자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